저렇게 전망했는데?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좋을 적 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남은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좋을 적 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식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조금 났네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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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